내 맘 누가 알까 두려워져요 난 그 정숙이 아줌마가 출근하는데 반대 나도 나도 반대 반대 한 표 추가합니다 결사 반대 나도 찬성은 못해 난 기권이다 너 나 좀 보여 나부터 먼저 봐 야 내가 먼저 나와서 보자고 그랬어 문 잡고 못 들어가겠어요? 아우 난 못 잡게 정말 이해가 안 가 난 수건 이미가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올 줄은 몰랐지 지금 먼저 우리 오빠 어때? 입지? 아니요 나간다는 이유가 배경이 때문에 그런 거야? 네 지배인 한 번 꼭 해보고 잡지 네 너는 안 된다 절대 꿈도 꾸지 마라